오 잠깐만 양파로 된 바다 배우는 되게 매울 것 같은데? 벌써 눈이 딱없고 뭐 오 눈사람 스프링클러 오 멋있다 이거 자동 스톤이 돼버려 이게 그냥 쓰면은 좀 약한데 대시하면서 쓰면은 바람이 더 쎄지는 오 완전히 꽝꽝 오는구나 이게 꽁꽁 눈보라 오 코코넛도 얼려버려 오 이게 뭔데? 오 파라솔 쉴드 뭐야 이거 이걸로 공격되는데? 파라솔 썩거 아 쌌다 저번편에서 못썼었거든 오 얘 뭐야 아 암워지? 암워 내놔 가자 로보의 암워? 아 로보보꺼 맞나보네 블레스터 캐론 자 그냥 톡 1단 2단 오 오 마인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게 새로 추가된 기술이면은 원작 위에는 저런 몹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신작 느낌 뭐지? 오 저거 뭐야 충전한거 몸에 흡수한건가? 스톡으로 해서? 아 이거 샌드보드 암워가 더 좋은것 같은데? 딱 모아놨다가 임펄스 너클 전격 트랩 아 이게 공중에서 해야지만 터지는거였구나 아 위에서는 불로 아하 오케이 뭐야 보스자? 아 이거 부숴야 되네 잠깐만 변신 나오는거 같은데? 잠깐만 설마 암워 변신이 있나? 아 눈사람 오 아이스크림 있는거 같은데? 얼음이 아니라 올려버려 블리자드? 아 눈사람 귀여워 연탐 오 이거 빨라진다 이게 누르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해야돼 모래성이랑 굴러버려 이거 살살 구르면 옆에 붙어버려 애들이 붙어붙어 어 뭔데? 벌써? 아 암워 없다 토네이도로 가자 오 이번엔 물보스인가? 스피어로퍼 오 잠깐만 너무 빨라 굴러버려 무적판정이지? 무적판정 계속 누르다보면은 오 여기 숨어있으면 되지 어 물 좋은데? 일로와 아 머리 박치기도 되는구나 머리 박치기 아 이걸 몰랐어 오 암워있다 아싸 암호로 변신하고 꼬린 잠깐만 이게 가면중에 특수능력 있는게 있다던데 오 잠깐만 위스피 우드가 여기 왜 나와 아 우드의 변신가면 보스들이 자꾸 나오는데? 얘들아 왜 놀러와 뭔가 수상한데 이게 보이스가 바뀌는 것도 있댔는데 아 얘는 목소리가 바뀌는구나 잠깐만 다크메타나이트 변신가면이 있다고? 아 알캐쳐 이런거 미니게임이구나 잠깐만 이거 위에는 아예 없는 요소지? 꿈에 세미야기 서브게임 리마시터 와 이거 괜히 디럭스가 아니야 스팀게임 디럭스판 이런 추가 요소 같은데? 아 요거는 이렇게 피할 수 있구나 나 한때 펑킹 좀 했었거든 요런 순발력은 아무것도 아니지 좋아 좋아 아 근데 입 벌린거 너무 귀여운데? 라스트 3개 야 뭐야 야 뱃속에서 다 부활을 해버렸어 커비 너는 대체 오 스태프 얼마 안 닿았다 오 다 됐어 이거 특수능력이던데? 쿠 아 이거 다 실제 변신이었구나 오 마르크 커지론가? 이건 뭐지? 오 야 그래픽 좋아 슈퍼 디럭스 서브게임 리마시터 자 눈치싸움 지금이다 에잇 지금이다 나 룸즈 때 순발력 엄청 키웠거든?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A90한테 얼마나 당했었는데 지금이다 잠깐만 얘는 좀 위험한데? 이겼다 오 다크메타 도팡 아 얘네 셋이 변신하는거였구나 오 마인 아 얘도 특수능력이던데? 오 이건가? 오 잠깐만 물줄기가 두개로 나가거든? 아 물스테이지 잠깐만 여기서는 이거 필수 아닌가? 오 버스전 충전하고 오 잔키볼? 오 나 얘는 처음 보는거 같은데? 오 잠깐만 아 너 너무 짧아 이게 최고지? 너 너무 약해 폭탄 폭탄 수고했다 어 부메랑 안써 못찾았다 아 이거 잘라야되나 설마 부메랑으로? 뭐야 불로도 안돼 어 이거 뭐야 어? 어 잠깐만 얘도 일회성 특수능력이다 잘라버려 기어먹기 힘든거였다니 어 잠깐만 얘도 변신인가? 오 뭐야?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좋은데? 잠깐만 이거 물에서도 쓸 수 있어 찌르고 바로 뒤로? 오오오 뒤로 찌르기까지 어 저거 뭐야 오 찾았다 비밀해물 찔라 찔라 찔라버리기 약간 원시적이기란 데 좋긴 좋아 어? 오 이거 뭐야? 잠깐만 계속 날아다니는데? 우와 오 잠깐만 이거 또 신발 뭐야? 아 신고 다니는거 이거지? 잠깐만 이게 원래 커비가 원조였었나? 오 이런 신발 어디서 또 써봤던거 같은데? 마리오에도 있었던거 아냐? 얘도 밟을 수 있나? 오오야 대항할거 생겼어 한 번 두 번 세 번 보너스 같은데? 잠깐만 여기 별 하나 더 있나? 왜 먼저 준거지? 오 뭐야 이거? 어 얘도 본거 같은데? 아 하나 더 있구나 오오오오 오 보스다 마운데스 오 나 이게 멋있어 오 센데 이거? 아 이게 연타판정인가? 오 잠깐만 오 이게 최고지 뭐야 이 스톰같은 녀석은 오 귀여워 저 첫번째건가? 아직 하나도 안나왔는데? 센터에 별 있었거든? 응? 왕을 아니겠지? 저 먹어야 되는데? 귀여워 와 이거 처음에 선택하는거에 따라서 못먹는건가? 오 딴거다 물에서 드래곤을? 드래곤 스톰 나 귀여 하나도 못먹었다고 이건 아니잖아 오 이게 뭐야? 건칠일때는 안맞아 가자 아 여기도 뚫을수있지? 아 찍어버리는거 아냐? 찍어버려 물 스테이지 했었으니까 뭔가 미꾸라지같다? 불속성 민용같다 뭔가? 오 밑에 뭐 숨어있어 지금이다 오 탁구 맛있겠다 아 여기 보스가 이렇게 숨어있구나 자 투창 보여줄게 3단 찔러버리기 찔러버리기 오 잠깐만 헬리콥터로도 공격되나? 오 아 잠깐만 여기 위험해 에잇 안되겠다 멋지게 투창으로 끝내줄게 아 두개 못먹었어 아 맨 끝에건가? 왔다 첫번째거 맞지? 스톤 없고나서 첫번째 여기에서 이거를 쓰면은 이런데 숨겨놨어 오 여기는 월드맵이 뭔가 더 리얼한데? 이거는 뭐냐? 그냥 단순히 돌은 아닌거 같은데? 오 위에 올라가는게 있지? 오 열차 저기있다 잠깐만 오 이거 누르면 안돼 오 이렇게 갈수있는데? 오 요번건 좀 쉽다 아니 배도 난파되있고 주변에 뭐갈지 모르고 무시무시한 심에 음악은 왜 이렇게 신나는거지? 이번에는 숨겨놓은게 없는거 같은데? 아 들어갈수 있구나 아 잠깐만 여기는 왜이렇게 먹기 쉽지? 오 소라 소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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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여기 아닌데? 오 천천히 가도돼 이러면은 오 기어 다 찔러버려 오 아 기어가 여기 숨어있었구나 오 폭탄 잠깐만 오 이거 뭐야 커져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점프할때마다 커지는 느낌? 얘 왜이렇게 큰데? 던져 지금이야 오 오 요렇게 여기다 아하 오 기어 못먹을뻔했다 어 잠깐만 얘 찌를수없나? 오 얘 맛있을거 같은데? 오 얘 뭐야 무적이야 오 여깄다 3-4가 왜 훨씬 더 쉽지? 진주몽이 뭔가 했더니 보스 스테이지였구나 어 파이크 눈사람? 암어? 오늘은 파이크 특집으로 가자 너야? 심에 살고있는 세바제보스의 정체는 구아연보거? 얘는 만만하게 보면 안돼 조심해야 된다 오 커졌어 오 보고구르기 바람 빠지겠지? 잠깐만 좋았어 얘는 연타가 최고야 아니 애기пол acabar 뭐하는 자 Hopkins야 오 스킬을 여러가지로 사용해주면서 멋지게 공략해주신 오 커졌어 너무 커졌어 이번에는 오 오케이 위에 뭐 떨어지는거 같은데? 고드름 좋았어요 오 이게 제일 좋아 와 잠깐만 핫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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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패턴이 달라 뭐야 그냥 구르는게 아닌데 지금이니 타이밍은 있어 요거로도 공격할 수 있거든 핫폼은 아니고 구르기 그냥 이거 찌르기가 최고야 매서운 보고였다 아 이것도 날개다 벌써 많이 복구됐는데 이제 품 좀 난다 이제 다 된거 같은데 뭐 더 있어야 돼 양락이가 모두 갖춰졌어 그럴싸해졌지 두개만 더 모으면 날수있게 돼 자 네번째는 얼음이다 외하스빙아 오 다 태워버려 이거 메테온가 용이 나와 위 대박인데 활용을 소환해버리다네